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준영입니다 자 원래 전 영상인데 핸드폰 영상에서 제가 스타라이트 색상을 구매했었는데 좀 환불을 시켰어요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조금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쿠팡 측에 그런 뭔가 좀 제가 안좋은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일단 환불을 시켰고 그거에 따라서 조금 색상을 한번 비교해 봤어요 근데 이제 제가 12 미니 화이트 색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스타라이트를 살까 하다가 블루를 살까 하다가 핑크랑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이번에는 조금 진짜 여태까지 제가 아이폰을 구매하면서 대부분 구매했던게 뭐 스페이스 그레이나 아니면은 실버 이런거였는데 이제 뭐 그래파이트도 스페이스 그레이 계열이죠 네 그래서 한번 안 사본 색을 한번 사보자 해서 핑크를 구매해 봤어요 그래서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좀 긴장되는데 으이차 뜯어보죠 네 뭐 이 까지 거 으이차 봅시다 그래서 이런식으로 참 예쁘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항상 확인하세요 예 항상 이 뭐랄까 이 아이폰은 뭐 아이폰뿐만 아니에요 아이폰뿐만 아니라 예 코스메틱 이슈가 있으니까 어 핑크 근데 이 매장에서 봤을 때랑은 또 다른 느낌이네요 예 요런식으로 이렇게 침집이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다행히 없네요 왜 근데 새거 같지가 않지 핑크가 여러분들 확실히 되게 예뻐요 예 요렇게 해서 요런식으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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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식으로 요 테두리는 확실히 se 1세대 느낌이 나네요 예 se 1세대 그 핑크 있죠 여러분들 그 느낌이에요 요런식으로 이거 누가 쓴거 아냐 진짜 누가 쓴거같이 자국 있네요 이거 뭐지 아닌가 예 그냥 자국 있네 뭐 공정 과정에서 만들고 전 나오네요 예 그래서 그리고 화면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요런식으로 네 요렇게 어떠세요 여러분들 색상은 뭐 스타라이트도 있어요 스타라이트도 있고 뭐 실버도 있고 그런데 미드나이트도 있고 뭐 스페이스 그레이 계열이죠 네 그래서 요런식으로 요렇게 이거를 뜯을까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요번에는 한번 뜯어보려고 네 그래서 지금 메인폰을 예로 바꿀까 지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아 근데 또 그 메인폰을 바꾸면은 제가 안 바꾸려는 이유가 뭐 12 미니도 있지만은 좀 그런 이유에서 여러분들 좀 아 진짜 이 삼성페이랑 통화녹음 때문에 도저히 좀 바꾸기가 힘들더라구요 솔직히 s20도 지금 진짜 뭐 제가 디자인적으로는 뭐 전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못생겼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요런식으로 한번 그냥 간단하게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요런식으로 이렇게 진짜 s20은 진짜 너무 못생겼어요 예 차라리 s20을 쓰면 되는데 s20은 또 바이럴 때문에 짜증나 죽겠어 이렇게 한번 핑크로 바꿔 볼까요 이번에 진짜로 네 애플페이 안 들어올까요 그래서 요런식으로 예 예뻐요 이제 저는 요거를 이제 테두리 필름이나 이런걸 다 사놨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붙이려고 그러는데 요번에 후면필름 하나 힐링실드 그리고 테두리 필름 두개 들어간 거랑 그 다음에 신지모루에서 하나씩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있다가 붙여고 이제 뭐 필름 리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한 영상이었구요 이게 근데 저는 이게 좀 적응이 안되더라구요 요 대각선이 그래서 조금 아쉽습니다 네 일자가 좀 더 예쁜 것 같은데 이 카메라가 나중에 제가 스펙 설명 이런걸 드리겠지만은 카메라 섬이랑 카메라 크기가 전작이죠 12프로 맥스랑 같은 크기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좀 커진 느낌도 나오고 그래서 어 좀 예쁘긴 합니다 핑크 좀 은근히 좀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예 여기에는 이 화면에는 약간 누렇게 좀 낀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실제로는 연한 핑크인데 조금 핑크를 핑크 물감을 예를 들어서 한두 방울 좀 더 떨어뜨린 느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아 매장이랑 좀 다르구나 확실히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나중에 필름도 붙여서 다시 한번 또 영상을 찍어 볼게요 여러분들 좋은 밤 되시고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에 뵐게요 안녕